여기는 논진물 서귀포에 있는 논진물 입니다 논진물에 어 저기 보이시죠? 집들이 펜션들이 가나? 엄청납니다 여기가 논진물이구나 여기서 물놀이하면 괜찮겠는데요 여기 화장실도 있구요 주차장도 넓구요 아 저기 중문 중문이고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있고 여기가 논진물이라는 바람이 좋네요 날씨가 난답니다 제 차는 저기 있어요 지금 중문 색달 해변으로 가는 중이라서 중간에 들렸습니다 여기가 주차장 넓죠? 저장이고 저런 데다 되면 되요 서귀포시 예래동에 있습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아 이거 보세요 welcome to 예래동 welcome to 예라동 welcome to 예라동 중문 색달 해변 생순물, 구신물, 어둘렁쾌 수상줄리 7번 여기 많군요 갈 때가 많네요 여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동네가 고급스러워요 깨끗하고 음 논진물 화장실에 한번 가서 화장실 좀 보고 preparing ? ilt 28 23 24 38 감사합니다.